안녕하세요. 플라워티비 리더스클럽 멤버 금바다 회장 김혜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소개하는 작품은 힐링 플랜테리어 작품입니다. 그 중에서도 TC 가든 정원인데요. TC 가든 정원은 접시정원이라고도 불리우고 다양한 관엽식물들을 모아 심게 해서 이야기가 있는 정원을 꾸미는 것입니다. 공기 정화식물들로 이루어진 DC 가든 정원에 사용된 이 숯은 DC 가든 안에서 살균작용에 도움을 주도록 사용을 하였습니다. 더불어서 숯이 하나의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산이나 바위처럼 미적인 기능까지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이 DC 가든은 이야기가 있는 정원이 되겠습니다.